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마라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마실 음료는 보리차입니다. 쥐진면 쥐진면 바삭바삭 단무지 잘보았다 참기름 너무 맛있어서... 이 먹방은 너무 맛있었던거 같아요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진짜 맛있게 먹어야되요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네..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비쥬티 딸기맛 와우 계란 너무 맛있다 콩나물 계란 매콤한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